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방법은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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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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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와우 초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그렇죠 왜? 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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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LEXTE 아삭아삭 청양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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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요 그런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취 Araüt어와는 안티켓으로 만들어지면 욕이 조금 다 나오고 싶어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해요 약간은 볶음? 볶음? 첫번째 계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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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?! 바삭바삭 식감이 더 부드러워요 매콤하니깐 이건 고소해요 오징어 고추, 토마토, 소스, 소스, 소스 고추, 소스, 소스 소스 이 단맛이 더 짭조름하고 맵다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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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맛 고추 오징어 이건 먹고싶은땀 쫄깃쫄깃 고기 뼈 뼈 뼈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を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IDEA am I.O 구독 ederim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